안녕하세요. 진달래 피는 봄을 맞이하여 브람산 암벽 꽃놀이 슬랩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암벽을 하는 동기님들 덕에 해마다 봄이면 등반 초대를 받아 바위의 감촉을 맘껏 노리다 오는데요. 브람산에 핀 예쁜 분홍 진달래로 힐링의 꽃놀이 등반이었어요. 단고개역에서 10분 정도 브람산, 산머루, 산달의 암장으로 올라가는데 활짝 핀 진달래가 맞이하여 주니 발걸음이 가겠네요. 브람산, 산머루, 산달의 암장은 바위와 경사도가 높지 않고 바위가 미끄럽지 않아 초보 등반가가 연습하기에 아주 좋아요. 등반가 초보 교육으로 내원암을 많이 가는데 소규모 연습이라면 브람산이 사람도 많지 않고 바위에 위약감도 적어 좋아요. 오른쪽 발 그렇지 퀵 잡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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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신 30분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FOX2 가고era 이렇게 지탱을 하고 된거죠? 어 이제 제대로 땡기다 아구 귀에 비 날라오네 손을 저 위에를 잡아 다리를 딱 엉덩이로 차 아까 좀 땡기는데 저하고 오히려 이렇게 땡기만 하면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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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쿠 아이쿠 누구야? λ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